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S를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종목코드는 018260이구요.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9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삼성 SDS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 나오니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을 통한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물류 BPO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영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시스템 통합에서는 컨설팅과 아웃소싱 그런 걸 하고 있구요. 또 IT 사업 부분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SI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SI가 이제 시스템 통합이에요. 그리고 BPO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분류업. 물류 분류를 이제 얘기하는 게 BPO인데.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것도 분석까지도 해주는 브라이틱스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IT 서비스 부분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텔리젠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류 BPO, 회사 업무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BPO 사업 부분에서도 대외 사업 확장에 따라서 외적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 SDS 재무자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배당 수익률이 1.2% 정도 된다는 거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거 자체가 현금 흐름이 그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재무자표가 자기들이 올린 그 재무자표처럼은 움직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것도 이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요. 분식핵에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은 15조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발행 주식수는 7,700만조, 유동주식수는 3,200만조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출액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제 점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35% 정도로 되고 있죠. 굉장히 사업체가 견고하다.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7%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볼텐데 이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난 기간 삼성 SDS의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크게 받았지만 이제 반등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았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한 번씩 한 번씩 터져주면서 가격 변동이 있어 왔고 이런 건 이제 충분히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매수세가 안 들어왔으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선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한 번씩 나와서 매수세가 나와줬고 그 이듬해 2021년에 이렇게 크게 큰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크게 한번 슈팅을 크게 튀어 올랐다. 라는 어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네요. 지금은 이 격도가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약간 좀 뚫고 내려와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평선 21선을 한 번 터치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 볼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유념해 주시면서 비중 조절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주봉을 한 번 볼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흐름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요게 지금 하반경직성으로 이제 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 라는 어떤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요게 이제 수렴을 해요. 주가가 수렴을 한다고요. 이렇게 대칭선거평 모양을 그리면서 그쵸? 이거는 힘을 모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한 번은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 중에 시그널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렴 때 할 대로 하니까 위로 한 번 탁 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이 음축된 상승이기 때문에 음축된 결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 그러면 삼성 SDS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시시각각으로 시황은 변하고 또 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에 많고 시장 참여 자본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던 추이들도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저는 거기에 달라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나 좀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녹색 라이브를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라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공구시 공공분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5,400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